현빈씨 현빈씨 안녕하세요 예진아 사랑해 사랑해 저는 여기까지 앞에 앞에 나오라고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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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라고요 나와 우리가 서진했어 서진했어 아니 서진했다니까 저기 아저씨 죄송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앞에서 안섰어 안섰다고요? 뭐야? 아무것도 안해졌어 아무것도 안해졌어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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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어 차 내놓으세요. 안녕하십시오. 어. 안녕하세요. 형님 같이 한 번만 써주시죠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네 안녕하세요. 현빈씨 안녕하세요. 현빈씨 안녕하세요. 여기 가깝게 한 번 붙어주세요. 호텔을 위해 그러니까 조금만 양해를 좀 해주세요. 두 분 같이 한 번 봐주세요. 같이 하고. 저희 갈게요. 잠깐 하고 포즈티하고 갈 테니까. 한 10초만 10초. 현빈씨 10초만. 두 분 같이. 손 한 번. 네.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이쪽. 이쪽. 안 해야 돼요 안 돼요. 감사합니다. 예. 네. 네 어딜. 그냥 포즈티하고 갈 테니까. 네. 한 10초 봐도. 아니 10초 봐도. 10초 봐도. 현빈씨 10 초봐도. 10초. 두 분 같이. 손 한 번 쏙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네. 알아요. 같이 앉으시죠. 감사합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이씨. 여러분도 괜찮으셨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